2023년 9월 20일 9월 20일 6일 화요일 화요일 비둘기 맞나요? 비둘기 맞나요? 떼를 지어서 저렇게 편대비행을 하네? 신기하다 비둘기 맞겠죠? 아니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갈매기 바다 여기는 여기는 커플들이 많이 자전거 타고 오는 이름이 예뻐요 금물은 이름을 못 따라가긴 한데 새들이 살려주네 레인보우처치 레인보우처치 무지개교회 치친 치진 치진 무지개교회 레인보우 아취 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는 아취 이런것들 아취 뭐 또 다리같은거 짙다 마른 느낌? 그런데요 화장실은 또 오픈이 되어 있네 화장실은 또 오픈해 놓고 화장실 말고 안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있나? 라는 교회 내부 건물은 오픈한 데 있습니다 화장실만 오픈 되어 있구요 이게 아취 아닐까? 아취 근데 레인보우는 어디인거야? 아취는 아취인데 레인보우가 없어 아취만 있어 뭐 레인보우 아취면 형용색색이 뭐 이렇게 알록달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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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야 되는거 아닌가? 그죠? 음 뭐 촬영감독도 아닌것이 원테이크로 갑니다 저는 제 1인칭 시점으로 원테이크로 쭉 이렇게 갑니다 따로 오등동 말등동 아취 맞취 아취 레인보우 아취 여기 노총강당인데 이런데라도 레인보우 색깔 넣어놓으면 그래도 구색이 레인보우 뭐 이렇게 했을 때 오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그 외에 레인보우 처치거든요 레인보우 처치인데 이 가문식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봐야 정확한 조망이 나와요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서 오 이쁘다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죠? 네 그리고 공원입니다 전체 다가 거대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주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구조물들 설치미술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구글 맵에 봐도 교회 얘기는 없고 교회 얘기는 없고 한글로는 무지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레인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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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아니야 왠지 다른 네 조까지입니다 조까지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치 레인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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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현대 설치미술품 의 전시장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한번 끊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